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수능 윤리와 연결지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실용주의생윤 강상시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깻잎 논쟁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매번 물어봐. 선생님, 선생님은 깻잎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곳곳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귀를 쫑긋하고 들어오면 깻잎을 떼줘야 되냐 안 떼줘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는 깻잎을 떼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에서 몇 주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더한 거 이 깻잎 논쟁이 점점점 변종들이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새우를 까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깻잎을 떼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건 되게 행복한 순간이다. 라는 거예요. 왜? 나의 이성이 있잖아. 이성교자는 연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성교자를 하는 연인이 없는 존재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다. 두 번째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언론으로부터 어떤 일관된 생각을 주입받고 있는 건 아닌가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와 판단을 할 때 누군가의 지시, 누군가의 통제, 누군가의 조정을 받는다.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 그놈의 깻잎 떼줄 수 있지. 깻잎 떼주는 게 뭐 어려워? 깻잎 떼주는 게 무슨 애정이 필요해? 아니잖아. 깻잎 떼줄 수 있지. 또 어떤 사람은 떼주면 안 되지.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깻잎을 떼리면 잘못한 거라는 이제 결정이 나버린 거야. 이제 어디에서도 사람들이 깻잎을 떼주지 않겠죠. 사람들마다 사고방식, 가치관, 감정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순간 언론이 우리들에게 야 너의 연인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깻잎을 떼주면 큰 잘못한 거야?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내 연인에게 욕을 했어? 아니잖아. 아 거짓말을 했어? 아니잖아. 아니면 내가 양다리를 걸쳤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깻잎 한 잔 떼준 게 세상에 죽일 놈이 된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언론이 국민들 또는 대중들을 어떻게 가스라이팅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일단 깻잎 논쟁에 좀 더 집중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많은 남학생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깻잎 한 장 떼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의 상태는 감정이 지배하는 상태예요?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예요? 그렇지. 이성이 지배하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못할지도 몰라. 앞으로 전망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는 건 그럼 내가 거울을 봐도 아 자신 있는 외모가 아닌데도 누군가를 날 사랑해준다는 건 두 사람이 서로 감정적인 상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콩깍지 심하게 꼈네.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고 얘기하더라도 이미 마음이 움직인 상태야. 그게 사랑의 상태거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연인 간에는 이성적인 대화가 더 효과적이겠어요? 감정을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감정의 충족과 감정의 유도가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깻잎 한 장 떼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득해봐야 의미가 없다. 왜? 이 두 사람은 지금 이성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감정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나의 연인이 화가 났는가? 사실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내가 평소에는 내 연인에게는 깻잎을 잘 안 떼줬어. 내 연인에게는 배려심이 있는 모습을 안 보여줬어. 그런데 내 연인의 친구한테는 배려심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거예요. 내 연인이. 화가 나겠지. 나한테는 평소에 야, 네가 알아서 먹어. 그 다음에 야, 깻잎 한 장 못 되냐? 이러면서 비아냥 되거나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말, 이런 비서 거슴이 안 되면 꼽을 주거나 이러다가 갑자기 내 친구한테 잘해주는 거야. 이때는 화가 날만 하죠. 당연히 화를 낼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그럴 수 있어. 아니, 내 연인에게도 나는 배려심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친구한테도 배려심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딱 봤더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잖아. 내 연인보다 연인의 친구가 더 매력적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깻잎을 떼줬다. 그럴 경우에는 잘못한 거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보다 매력적이지 않은 친구한테 깻잎을 떼줄 때는 화를 안 내고 나보다 매력적인 연인한테, 아 매력적인 친구한테는 깻잎을 떼준다. 그럼 연인의 마음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 거야. 그 상태에서는 화가 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런 경우도 있잖아. 평소에 바람둥이야.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나 찝적대. 그런 경우에도 화가 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깻잎을 떼주는 행위만을 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욕을 해봅시다. 이미 깻잎을 떼줬어. 사건은 벌어졌어. 그럼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언론과 이걸 알려주는 밈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어? 내가 이미 깻잎을 떼줬어. 그런데 나의 연인은 화를 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까지 논의가 진행이 돼야 우리는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야,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라고 한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연인한테 욕 바가지로 먹겠죠. 화를 낼 일이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아, 불쌍해서. 아니면 깻잎을 잘 못 떼서 어, 내가 깻잎을 떼준 거야. 그럼 왜 깻잎을 떼줬어? 이런 또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를 항상 상대방과 논쟁이 벌어질 때는 논의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이때 내 연인이 왜 화가 났는가를 한번 분석해보자고. 왜 화가 났을 것 같아? 나한테 보여야 될 배려심. 나한테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지 못했다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니, 젓가락질 잘 못하고 깻잎 되는 걸 힘들어 보여서 내가 떼줬어. 이런 순간 나는 내 연인의 친구한테 배려심을 보여준 거란 말이야. 이런 대답은 100%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 마지막 결론은 뭐야? 그만 헤어져러 간다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우리들이 밥 먹고 대화하는데 계속 저 친구가 깻잎을 못 떼서 신경을 거슬리잖아. 우리 둘 사이에 집중을 못하게 했어. 그래서 뗀 거야.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나의 신경을 건드리든지 너의 신경을 건드리든지 우리의 사랑에 방해가 되는 요소였기 때문에 떼줬다. 이런 식의 대답이 중요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니, 계속 우리들이 밥 맛있게 먹는데 옆에서 깻잎 못 떼고 계속 이러니까 밥이 안 넘어가. 어? 신경 쓰여. 귀찮아서 떼준 거야.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배려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떼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은 답변이에요. 또 하나는 뭐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나의 연인의 친구한테는 깻잎을 떼줬지만 내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 그러면 깻잎을 뗀 다음에 여자친구 밥그릇에 숟가락 위에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쟤보다는 너한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쟤는 지킬 선을 분명히 지킨다. 너한테는 내가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화를 할 때 항상 이성적으로만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잖아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인간은 이성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감정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 특히 어느 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이 감정을 잘 도닥거려주고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항상 외형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에 집착해라. 여러분 얘 여자친구가 화가 난 건 뭐예요? 나한테 좀 더 집중하지 않거나 나에 대한 배려심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깻잎을 떼주는 사건으로 일어난 거지 깻잎 자체에 화가 난 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답변과 행동에서도 뭐예요? 쟤보다는 너한테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내가 쟤를 도와준 건 우리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런 식의 답변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삶은 뭐예요? 요령입니다. 아시겠어요? 삶은 요령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이 깻잎 논쟁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플라톤이 얘기하듯이 우미한 국민이 아닐까 요런 생각을 했다니까 왜? 깻잎을 떼주는 게 정당인가 아닌가의 논쟁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야. 깻잎을 떼줬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요기까지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대폭 인상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면서 지금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인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 기분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변해가 나타날 텐데 요런 중요한 문제들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이 우리의 모든 고민은 어디에 꽂혀있다? 깻잎에 꽂혀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대중매체가 대중들을 우민화시키고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하버마스 입장과 유사한 거죠. 하버마스는 독일에 살았던 유태인인데 유태인의 대량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프랑크프루트 학파의 대표적인 사상가야.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 독일이란 나라가 나름대로 철학적으로도 발전했고 예술적으로도 발전했던 나라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태인을 박해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결론이 뭐냐면 대중문화, 선전선동이 대중들을 획일화시키고 우민화시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 체제를 지배하는 지탱했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을 떠올릴지도 몰라요. 사막의 여우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기갑전수를 창안하고 기갑전수를 현실에 적용해서 독일군의 전쟁 초기에 승승장구를 인근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하면 선전과 선동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어. 괴벨스라는 사람이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깨달고 이 대중문화를 이용해서 히틀러를 신격화하고 히틀러를 가장 위대한 독일의 영웅으로 조작한다고 그걸 보고 아 대중매체라는 것은 미국사회에서는 또 다른 측면으로 가는데 미국사회에서는 대중매체라는 것은 특정한 상업적 이익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중들을 획일화시키고 획일화된 대중들은 지배체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지배체제가 영속화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버마스가 뭘 강조해? 공공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국민들이 공적결정에 대해서 심도깊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공론장에서 내린 결론을 정치와 행정영역에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했거든. 그런데 지금 이 깻잎 논쟁은 우리가 단순히 깻잎을 떼주냐 마느냐는 사소한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고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문제 실업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세계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환경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휘발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모든 것들을 사적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을 두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러한 소심인적 삶에 대한 우리는 뭐도 없는가? 인식도 없는가?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를 공부한다면 배우게 될 작품 중에 하나가 김수영의 어느 고궁을 나오며 라는 시가 있어요. 나는 저 왕궁의 음탕함 대신에 왜 설렁탕집 주인년에게 돼지같은 설렁탕집 주인년에게 욕을 하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왜 10전 20전을 받으러 오는 야경꾼에게 화를 내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거대한 권력과 거대한 부정에 비판적인 자세와 실천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을 조소하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비우승을 갖고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요런 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깻닌 논쟁을 보면서는 좀 더 우리가 더 우매해진 거죠. 내가 거대한 권력과 거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깻잎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되면서 김수영씨 정도의 자세만이라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용기는 없지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의를 실험할 수 있는 의지는 없지만 적어도 뭐는 해야 된다? 왜 작은 것에만 분노하고 작은 것에만 관심을 갖는가 하는 우리들이 실존론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한번 다시 한번 기울여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여러 매체에서 이제 깻잎 또 뭐 나왔어요? 새우 나왔으니까 다른 소재들로 나와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 적절한 것인가 라는 논쟁이 계속 우리들을 지배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논쟁에서 첫 번째 우리는 실생활에서 사실 사랑의 문제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니까 사랑을 하면서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체하는가 하는 좀 더 대안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와 함께 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깻잎 논쟁을 여러분들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 더 유익한 주제로 생윤 윤사를 다양한 시사현황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트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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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